블랙재디빈스 블랙재디빈스 해보도록 할게요 멘탈은 몰라 괜찮은데 그게 아쉽게 죽어가지고 블랙재디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의할 점은 배틀을 뽑으세요 롯땡! 제한시간 안에 모든걸 해결해야합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록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한시간 안에 서플라이디플라이를 지워야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GXC9 님 안녕하세요 누구지? 제한시간 안에 그리고 서플라이를 짓고 지금 또 제한시간 있죠? 그 제한시간 안에 또 위로 올라가서 어... 폐를 뽑아야되요 이것도 4,7,7이죠 그리고 16이기 때문에 안전방어는 안하겠습니다 16으로 자 16이에요 4,7,7 그렇게 해야합니다 이거는 좀 요즘에 좀 복잡해요 그리고 배터리 짱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봤는데 배터리 좀 좋은것 같더라구요 블랙재드빈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KQJ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제일 안좋은 폐에요 그 블랙잭으로 설명드리자면 21이 제일 높은거에요 KQJ도 10으로 포함되고 에이스는 11이 될수도 있고 A도 될수가 있습니다 아냐 1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서 킹이랑 에이스가 나오면 제일좋은 폐 이렇게 체킹체킹 위너치컨 블랙잭이 나오는거죠 이렇게 찍고 21이 만들면 힘을 줍니다 오늘 깰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타하나 필수 그 다음에 배틀 플로브 그리고 가스 블랙잭만 있으면 깰수있는 요즘에 믿거에요 충분히 아마도 여러분도 잘할거라 믿으세요 17 16 16,17로 나오네 자 시작할게요 지금은 자 저 초록님은 건물안지어요 아 지었군요 20 블랙잭 나온사람은 아직 없네 21이 제일 높은거에요 20 높은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굴려라고 도박하면 이거 망해요 근데 거의 제가 해봤는데 도박은 나쁜거에요 여러분 잠깐 아이들은 잠깐 아이들은 잠깐 아이들은 좀 도박하던거 하면 안돼요 한 번 더 굴려라고 10 그 다음에 18 나왔어요 그냥 안전방으로 갈게요 코저기 여기서 더하면 근데 웃긴거 말씀해 드릴게요 10 몇 걸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7 그 다음에 18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19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뭐지? 이건? 또 시사관련네요 도박이랑 지를 넣어보지 한 번 어 초록님은 버스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분은 망하려고 한 장 했네요 나중에 망해요 잘못하면 에스위블루스스크린님 첸세스톤님 웡크님 아픽님 괴깍데콘님 안녕하세요 주먹님 안녕하세요 음... 난 16,17,18로 나왔네 이제 씻고 나오면 되나? 씻고 나오겠지? 저 어디 한번 해봐야겠다 과연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됐거나 믿고 제한시간 안에 안지으면 큰일납니다 다른 건물 지으면 뭐 나와요? 여기 나오죠? 야 건물 빨리 지어 뭐해 누구 건물 안지은거 같은데? 아닌가? 주황님 큰일난거 같은데요? 야 주황님 큰일났다 내가 제한시간 안에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건물 하나를 놓쳤습니다 저분은 13 쇼 02 1203님 스마트TV 11님 안녕하세요 5 15 18 그냥 도박 지르지 맙시다 착하게 살아야죠 또 18 나왔네 이런 18 음 뭐? 폐가 좀 특이하게 나오네요 이불은 건물 하나 날렸습니다 연시간 안에 지으라고 했는데 아 아니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 돼요 음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아 죄송합니다 엉트렸어 타각에 살다가 숨져서 뒤진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자 어디보자 시련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그리트 엠피티 어디보자 자 2 12 스바 22나왔어 아 나 버스 나왔다 스바 아 나 22가 나오네 아 운빨이 안 좋네요 블랙색 나왔어요? 음 와우 이분 블랙색 나왔네요 아비드 하나씩은 필수에요 말씀하셨지만 아비드는 하나씩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건물 짓기 시작인가? 누구 놓친거 같은데? 게임 끝난거 아니야? 왜이래 나 건물 지으라고 안떠 어딨죠? 나 게임 끝난거 아니에요? 잠깐만 누가 한마디 못잡은거 같은데? 이분은 왜 퀸을 가져가셨지? 미쳤군요 어 나 안떠요 어 잠깐만 감자전골님 하세요 야야야야야야 어쩐지 퀸은 가져가는게 아니에요 퀸은 쓰레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퀸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한자님 안녕하세요 한자를 못읽어서 무슨 아이디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잘 지어야겠지? 자 가자 3 11 10나와라 쓰바 20나왔네 20이 나왔네요 저글링이네 아프리미 아 프로봄 뽑을 수 있다 프로봄 뽑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가져가고 배터리 가져가는게 아주 좋아요 여기선 배터리 좋아요 그 다음에 블랙택이 나와야 업그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내 결론입니다 소년이 많이 하세요 소년이 많이 하세요 교판이 마지막에 따라하라고? 뭔 뜻이지? 저글링 내가 잡았고 그 다음에 아 다른 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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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3에게 Vault 더 진짜 조왕님 왜 아무것도 안 뽑죠? 조왕아 너 왜 안 뽑니? 조왕아 풀오브 가고 아비타 하나 가라 건물 다 지었죠? 그런데 10 그 다음에 블랙챙! 감사합니다 블랙챙이 나왔네요 어핏 어핏 하다가 뭐 블랙챙이 나왔네요 금판 오래 걸리면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아싸 블랙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블랙챙이 나왔네요 이거 블랙챙 패스라는 유즈맵입니다 GXCASI님 안녕하세요 아 4시에 끝나구요? 그렇네요 블랙챙이 나왔네요 그래도 아 아주 운 좋게 내가 저 버스가 제일 안좋은거에요 아 포커드벤스로 말씀드리려면 탑이 나온거라고 생각하겠지? 쿠르렁님 안녕하세요 블랙챙도 똥망이라고? 아닌걸? 이분은 그런데 뭘 못찾고 있는거죠? 왜 이렇게 못찾고 있는거죠? 잘찾고 있을텐데 야 여기 동물 한 마리 진다 쿠르렁님 안녕하세요 GXC 꿀님 안녕하세요 저건 또 뭐야 아이디가 꿀로 바뀌었어 GXC 꿀 뭐야 누구시지 저분은? 저사람은 또 누구야? 가브리엘님 나가셨네요 야 이거 서플라이 안짓나요? 좀 빨리 지으세요 자 됐다 자 3 13 거기다 13에 블랙챙 감사합니다 또 블랙챙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블랙챙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첩복에 의해서 제가 또 블랙챙이 걸렸네요 아마도요? 9 10 12 10 12 13 아 블랙챙이 잘나오네요 아주 좋아요 블랙챙이 두개 겹쳐졌어요 하아 너무 좋군 아주 좋아요 블랙챙이 아주 잘나오고 있습니다 ㅎㅎㅎ 레슨 4니까요 음 완벽해 음 너무 완벽해서 크... 중간에 연예인 목소리 내셨다고요? 웬? 연예인 목소리? 연예인 목소리 냈나? 푹 소리를? 이분은 뭔가 운발성 게임인걸? 그냥 포커다 팟스죠? 에잉? 이분 뚫리셨나? 뭐지? 뭐죠? 업그레이드 4까지 됐어요 블랙색 블랙잭 05원 있냐고요? 블랙잭 걸려야 됩니다 블랙잭에서 걸려야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배틀에 블랙잭 있죠 블랙잭 21 만들어보세요 나올거야 한번은 얼마 안나오겠어 카스캣님 안녕하세요 레옴님 페니스님 MF하영이님 안녕하세요 블랙잭 한번은 나올거야 8 12 13 13 19 19로 하자 끝내자 이제 불안하니까 거의 안나오는데 보스터밖에 없어 여기다 더 주시지 블랙잭 블랙잭하니까 뭔가 카드게임 블랙잭 카드게임 맞아요 listing 10 4 최초반에 여기 좀 지워주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흘리시면 안되죠 목발이 안좋으면 이거 못잡아요 거의 근데 이거 렉이 어디서 걸리냐 여러분 보너스 한톤이 렉이 걸립니다 초록님 렉 걸려요 공원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좀 물량 필요해요 초록님 렉 걸려요 혹시 포르나나 야동키셨나요? 아니 온리스크로 야동 다운받고있나요? 혹시 아니겠지? 그래 아니구야 내 청자는 그럴리가 없어 그냥 제컴이 쓰레기입니다 음 왜 GX 쿠라 쿠라 왜? 토렌타 아니에요? 푸르난가? 태니? 태니가 뭐야? 아 컴으로도 갈건데 매니저 대기점여 무슨 일이길래 또 빨리 지으세요 여러분 배틀 하나 더 붙자 좋아 배틀 두마리네요 보슬 때 올리세요 올리.. 올리세요 자 보자 6 11 2 1 2 2 2 2 2 2 2 2 2 3 2 2 3 2 3 3 2 3 2 3 3 3 3 3 4 4 4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6 5 6 6 6 5 5 5 5 6 야야야 저거 못잡는거 아니야? 못잡는건 아니겠지? 어딨냐? 다잡았어? 잡아야되는데 저거 잡아라 못잡고 이거 우리 못개 큰일 날뻔했군 더 세상으로 갈뻔했어 이제 업그레이드가 어느정도 됐겠지? 지금 데미지가 250이네 이제 그럼 좀 유닛을 뽑아볼까? 음 운빨이 쩌는건지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9 20 합하면 10 14 20이에요 20 이건 1도 될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20이에요 에이스는 아 1도 돼도 1도 되고 11도 되는 카드에요 그리고 킹이랑 에이스가 나오면 그 뭐주더라? 내 생각에 그거 줬걸? 보면 이거 가스 두개랑 하나 줘요 Q도 잭도 10도 마찬가지 뮤탈색이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줘요 흠 블레즈드비스에요 저 네반입니다 배틀 됐고 그네이드 어 이분은 다 놓치시네요 지금 보면 블랙잭이 나왔는데 위치가 좀 애매한 자리에서 나왔네요 21이 제일 높은거죠? 네 맞습니다 저걸로 반해서 도박하는데 흑 누가 덜 잡았나요? 뭐야 그걸 왜 올려? 라이프 잃게 큰일났네 레이스가 제일 약해요 여러분 수고가 아니라 라이프는 여기에요 보스 못다보면 죽는거에요 이건 보스를 못다보면 레벨 10마다 있는데 못다보면 죽는거에요 보스는 21만 만들면 돼요 그 숫자 기념이 아닌가? 그 숫자가 있는데 KQJ는 무조건 10 그리고 에이스는 1 아니면 11로 되는거 22죠 지금? 에라이 배틀 업그레이드는 300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배틀맹 모으면 돼요 업그레이드 10정도 하면 되니까 아유 아주 행복하네요 다 죽고있네요 애들 배틀 리브는 레벨 0이네요 배틀 업그레이드 해야될텐데 이분들은 배틀 뽑는건지 안 뽑는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배틀을 뽑으라는데 블랙잭에 이거 못개겠는데 레벨 30까지 잘못하면? 아유 아들이 못잡을걸? 주님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떻게 들리는건지 프로우만 연락해봐봤다고? 그럴 필요 없는데? 2님은 버스 안타시네요 저요? 저는 좀 안전방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 한번 걸렸거든요 근데 안전방으로 하기 때문에 선배님 의왕님 안녕하세요 어디 좀 생각을 해보자 6 15 지르자 18 나왔네요 조막은 지르지 말고 좀 안전방으로 하는게 가장 나을텐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막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군요 지금 보니까 잠깐 이것도 지효알력에서 건물 애들이 막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 거기로 딱! 하면 돼요 뭐지? 어? preh 쯧 ust My 욕업하셨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블랙 Eden Austen고 아 초록님 엠벨어 업그라를 하рей 러 가스낭비를 했군요 저거는 레벨 그니까 예를 들어서 엠벨을 지어서 바이오닉으로 하려면 한 블랙잭이 한 10번 나와야돼 그리고 가스로 다가야돼 그래야돼요 그리고 풀오브 10마리 이상정도 내야되고 저거는 한마디로 힘들어요 진짜 운빨이 좋다하면 바이오닉으로 업그레일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포스를 못잡아요 그리고 이것도 뽑으면 안돼요 잘하면 마지막 포스는 못갤수도 있네요 84 14에 19 안전방으로 뮤탄력? 쓰레기인데? 좋다고 생각해도 안좋으면 풀매도자님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내가 왜 바이오닉 업그레일 안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면요 저게 쓰레기긴 쓰레기인데 뮤리메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풀매도자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조왕님이 제일 불안한데 내가 봤어요 조왕님을 보니까 좀 패가 좀 안좋은것도 있고 건물지역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시민이 없어 너무 안볼릴 적이 없다고? 레이스 안좋은데 레이스를 가졌군요 레이스 안좋은데 굳이 레이스를 가는거죠 왜? 레이스 못팔아 여기서 파는거 없어요 여기서는 레이스 파는건 없더라구요 뭐야 아 저거 마무리해야 되나? 끝 됐네 레이스 시블이 어딨죠? 어머 레이스 시블이 어딨죠? 아 여기있네 여기 있었구나 요즘의 이름 뭐냐구요? 아 이 요즘의 이름은 블랙잭 디펜스입니다 아 여기다 건물지역에다 시간이 없다 됐다 에잇? 케이 나와라 오예 블랙잭 블랙잭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유 아주 좋아라 또 블랙잭이 나왔군요 음 너무 좋아 또 블랙잭이 나왔어 음 행복해 이 맛이군 역시 이 맛으로 하는거야 역시 이 맛으로 블랙잭을한다니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 맛으로 블랙잭을 하는거지 으으으으으으으읍 왜 얼리는거죠? 난 블랙잭 위치가 좀 아주 좋군 아마도 배틀이 짱입니다 여기도 블랙재 위치가 안좋고 거든 비알 민촌님 안녕하세요 여기선 그냥 배틀만 보면 깰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나는 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깨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런거 있잖아 그 일반사론에서 연습하잖아요 도중에 어? 아 하기 싫어 폐가 안좋아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다가 어 폐가 안좋아 나가야 돼 아 여러분 죄송해요 밥 먹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이거 연습을 하려고 해도 잘 연습을 못했는데 건물 못짓는다 아 큰일났다 큰일났네 아 나 나 건물 하나 놓쳤어 10 19 건물이 없네 건물이 없네 건물이 없네 하하 이렇게 짓고 끝 건물이 없네 장난은 그만해야지 장난 안했어요 아까전에 실수로 못 뽑았어 어 배틀 리뷰를 하나밖에 안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배틀 더 있어야 될텐데 배틀 딱 여기다 위치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애 아 다섯 스티까지 하면 안돼요? 어 글쎄 모르겠다 지금 프로브가 일곱마리 있네요 난 배틀하나도 그날 워클만 딱 중요하면 될거 같애 아 저는 이제 어 이제 일곱마리나 있네요 지금 배틀이 아주 좋군요 자살하고 싶다고요? 하면 블랙입니다 나가지마세요 좀 깹시다 이거 깨보자 오늘은 오늘은 깨봅시다 여러분 나가지마세요 나가면 블랙이야 너네들 칠 칠 칠 팔 칠 칠 십 사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나가면 블랙이에요 흐흐흐흐 문답입니다 너네들 도중에 이것 좀 하다가 나가면 블랙 할거야 이거 좀 깨보고 싶거든요 나도 깨보고 싶으니까 나가지마 나가면 너네들 블랙 줄거야 어흑 계속해 나가지마 나 오늘 깰거야 나가면 블랙 줄거야 블랙잭 디펜스니까 나 블랙 줄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들이처네요 저도 모르게 너네는 나가면 너 블랙 줄거야 아무튼 아 너희한테 말하는 저희한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흐흐 지금 여기 시청하는 분들요 나가면 안되니까 어흑 어흑은 지금 10일까지 되있네요 어 저는 보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주황님이 지금 패가 너무 안 좋아보여요 주황님 14에서 조금만 더 도박을 지르면 내 생각에 버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보면 지금 안전빵이거든요 내가 봤어요 지금 어 라이프가 점점 잃는 것 같애 네 자 건물 짓고 지금 풀오브가 7마리 한 8마리나 7마리면 딱 적당할거에요 제 생각에 3 그리고 어 8 8 14 14에 저 땜 모스트다 스바 아라 왜 하필이면 이런게 걸리냐 왜 하필이면 버스가 나왔죠 GXCASDS님 안녕하세요 아 렉 뭐지 방금 보스 아닌데 보스는 레벨 2 다음에 보스입니다 뭐지 보너스 안토님이랑 지금 장화님이랑 네랑 지금 BJ게임북 티미님이 지금 렉이 걸리는데 뭐지 무슨 렉이죠 이거 야 잠깐만 뭔가 렉이 걸리는데 갑자기 뭐였지 방금 윤모하님 안녕하세요 방금 무슨 렉이죠 BJ게임북 티미님이 방금 아까 전에 렉인거였던 것 같은데 네 됐다 업그레이드 10위 이상이에요 저는 어 완벽하네요 완벽하다 뭐야 잠깐만 200 어 지금 보니까 보라님이랑 지금 보라님 왜 이렇게 놔두신거죠 보라님 뭉치세요 저처럼 뭐하시는거지 처음봤어 아니 저처럼 뭉치시지 초락님처럼 이렇게 뭉치는게 나일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단 내가 이거 내가 못잡으면 큰일나잖아 이거 잠깐만 라이브가 점점 깎여 레벨 18부터 이래 아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큰일났네 잘못하면 못깨겠어 아이고 큰일났네 첸서스톤님 안녕하세요 불안하다 뭔가 점점 불안해진다 왠지 못깰거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 10 20 끝 왠지 못깰거같아 왠지 느낌이 느낌이 왠지 못깰거같아 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왜 나말 안좋은거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에 왜 나타나 주방님 뭐나오셨길래 어디 보자 주방님 뭐나왔지 ㅋㅋㅋㅋㅋㅋ 주방님이 뭔가 좀 멘탈이 나가셨나? 아닌가? 아니겠지? 그래 아닐거야 잘하고 계실거야 중앙님 잘할거라 믿어요 엣이 거의 다 됨 그러게 이거하고 끝날까? 내가 똥을 치우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판 보스니까 잘 어울리세요 여러분 내가 금방 갖고 도우러 가야겠어 대사자님의 목소리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지금요? 해가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믿어요 똥을 치우러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보스인데 잘할거라면 믿어야 되는데 잘할거라면 믿어요 여러분 자 보스에요 여러분 안돼요 보스입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제발 잘할거라면 믿습니다 먹던 안개신팍린 16초 15 15 블랙잭 감사합니다 어디가 어디가 얘 어디가 블랙잭이 떠나네요 자 올리자 좋아요 얼려서 금방 잡고 도우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가 똥을 치워야되니까 됐어 잡자 얘들 잡고 빨리 도우러 가야돼 아니면 내가 못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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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깨니까 좋아 이것만 잡고 가자 난 잡고 도우러사람 가자 중앙이야 지금 중앙이 도우러 가야돼 중앙이 도우러 가야돼 아 됐어 방전 언제까지 하네요 이거 끝나면? 끝나는대로? 대전사한거 뭐라는데 안하시네 어 대전 때는 버전 나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뒤준비 잡았다 못잡은 사람 누구지? 너 안잡으면 게임 끝난다 진짜 내가 말하는데 못잡으면 게임 끝난다 필요났다 좋아 빨리가자 빨리가야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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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방전과? 나도 몰라 언제 끝났는지 아 PK조어어어 510님 아처치님 챔벨님 푸푸라님 안녕하세요 모르겠어 좀 이따가 할머니 집 가야돼가지고요 밥먹으러 9 뭐야 이거 9 14 14에 21 블랙잭 뭐야? 뭐지? 방금 뭐가 나온거죠?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려워 저도 놓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거 블랙잭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저처럼 따라하시면 아무나 개나 개나 소나 깰 수 있어요 블랙잭이 워낙 잘 나와서도 문제지만 또 나왔네 잘 모르겠어 이거 하고 어떻게 됐지 건물 지었고 자 여러분들 건물 안짓나요 서플라이? 왜 서플라이 안짓지? 왜 아니 왜 서플라이를 안지어 아니 갑자기 서플라이를 안지어요 친구들아 왜 서플라이를 안짓니? 난 지었는데 서플라이 왜 안지었어 왜 서플라이를 안지어요 여러분 스플라이를 왜 안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플라이를 지어야죠 여러분 스플라이를 지어야죠 여러분 진짜 돈 지원하는 거 있었을텐데 잠깐만 돈 지원하는 거 있었을걸? 돈이라도 지원하는 거 없나? 이거 돈 지원하는 거 없나요? 좀 좀 도와줄텐데 돈 지원 없나? 아 없네 돈 지원하면 좀 좋을텐데 흠 됐다 지금 보라님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못 깨겠는데? 가자 가자 도우러 가야돼 이건 도우러 가야돼 이건 도우러 가야돼 이거 죽겠어 망했다 어 라이프가 존나 깎이네 왜 이래요 여러분 잘하셔야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서플라이 지으세요 서플라이 지으세요 내가 음빨이 좋으면 나머지 분들은 음빨이 없더라 늘 그렇더라 PMG 인림 안녕하세요 내가 음빨이 좋으면 나머지 분들은 음빨이 안좋은 그런 현상이 방송됩니다 발생합니다 15 에라이 버스 버스 나왔네 오 20 뭐가요? 가스가 20이야? 드라마 좋다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못깰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지금 레벨이 23이거든요 7만 더 벗기면 마지막 포스까지 갈 수 있는데 과연 과연 갈 수 있을지나 걱정이에요 이제는 가스가 없고 미네랄이 없네 배틀 한 번에 만들고 더이상 없 미네랄에 가서 유닛을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버스 나와서 기분이 언짢군 배틀 가시 지금 보면 데미지가 475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야 어 여기 여기가 문제네 파템이 느렸구나 아 미안해 죽이러 가줘야되네 안돼 잡아야돼 너 됐다 다잡았다 휴 다잡았군 음 다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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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도 좀 데미지가 나오려나 지워놨대 자 2 자 그리고 3 이건 뭐 어우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이건? 어우 그래 문빨이 쩌는구만 그래도 배터리 하나 더 나왔네 고맙구나 배터리 하나 더 늘었어 배터리 한 무대다 머스트는 나왔지만 아 머스트 아니네 배터리 그래도 많아? 아주 많군요 배터리 아주 쩔어줍니다 여러분 배터리 한 무대군요 그나저나 배틀 디펜스로 바뀌었네요 쓰읍 그러게요 이게 블랙제 디펜스인데 이게 갑자기 블랙제 디펜스 배틀 디펜스로 바뀌었어 뭔가 이상해 도우러 갑시다 뭐 때가 있죠? 도우러 갑시다 여러분 발키리는 흘릴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봤음 나 배틀 한 무대입니다 여러분 축하하세요 형님이 왔다 이 세상에 구현해줄 형님이 왔다 야 이거 너무 많이 싸는거 아니에요? 이거 똥이 너무 심한데? 똥이 너무 심한데 이건? 자 이거 똥 다 채웠나? 다 잡았나? 다 잡았나? 이거 큰일인데 이거 잘못하면? 못 깰 수도 있겠다 잘하면 어떻게 해야되지? 아아 여기다 두려워지겠지 소플라이 됐고? 아이고 잠깐 어디가니? 난 블랙제게임 몇개 좀 많이 나와서 좋다 그래도 스읍 GSC굴님 GSC굴님 안녕하세요 뭐야 아이디 왜저래 형 어 왜 쿠라 아이디 사칭하면 벙어리들입니다 아이디 사칭하면 벙어리들에요 레벨 25네 이제 자 이제 미네랄을 가서 업그레이드 해야겠지 이제 돈이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이제 지금 배터리 18이네요 아주 쩔어줍니다 가자 자 여기 다 파괴하러 가야죠 어 자 일단 여기에 다 약간 쓰레기인거 같은데? 그래? 그냥 블랙젯보다는 그냥 배터리 짱이야 내가 봤을 땐 자 여기 있는거 나머지 제가 다 치우러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전사가 왔습니다 걱정마세요 대전사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 이 짓을 하다니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못가겠는데? 마지막 세이지 못갈거 같애 아 쿨님 나갔네요 여러분들이 하도 아이디 사칭해서 나갔습니다 자 사아 14 24 스바 왜 이런거 밖에 안나오지? 와 업그레이드 진짜 비싸다 좋아요 그렇게 살아도 쫓아내니까 여기 채팅에 싸움이 나가서 아이디 사칭해서 한명을 쫓겨냈어 참 매니저가 필요한데 매니저 뭐야 뭐죠? 아니네 끝난줄 알았네 매니저 아이디 사칭하는 사람 벙어리 주세요 이제 매니저가 알아서 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매니저가 알아서 하기를 봅니다 우리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한테 말하세요 매니저가 출동했습니다 몽길러18님 안녕하세요 김해1234님 모메나님 파니님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다 건물 지을까나 여기 밑에만 지우면 될거 같네요 이제 어디에 아 배터리 갈거 같군요 파니님 안녕하세요 18 나왔네 좋아 가자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2000원이 필요하네 음 자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였더라 아 27인가 랩이 27이네요 이제 깨야되는데 깰거란 믿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배터리 한모데네 저글링은 놓치겠는데 살만한가요? 오스틱님 안녕하세요 흑영님 안녕하세요 자 저글링 놓친다 나도 저글링 나도 놓치는데 업그레이드 데미지가 이제 600이네요 아주 떨어집니다 5시까지 할 듯하네요 그리고 이게 레벨이 40인가 50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레벨이 27이네요 이제 정송영님 안녕하세요 소송영님 왠지 느낌이 다 많이 놓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왜 미네랄로 갑시다 야 이거 존나 많은데 돈 좋아 가자 흑영장님 안녕하세요 야 업그레이드 더할수 있다 어허어 쩌름군 글쎄 몇시까지 할지 모르겠다 기덕이온님 안녕하세요 안채었고 지금 배터리 대미지가 625네요 10 페어리테인님 안녕하세요 14 14에 17에 18 나왔네 됐다 업그레이드 한번만 더하면 데미지가 짱짱 세겠군 됐다 네 총룡님 익레인 사생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 익레인 사생은 내가 뭐라고 했죠? 그래 근데 왜 팀장님 안녕하세요 깼나? 깬거 맞죠? 아니구나 도우러 가야되나? 야 저기 못주겠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잡을 수 있겠지? 그래 잡을 수 있을거야 내가 잡았다 근데 어디 나머지 저거는 마지막 한타 됐다 깼다 레벨 몇 이셨지 이게? 야 피저님 심장님 페어리테인님 안녕하세요 어딨냐? 건물 지은거? 드랍십 어딨죠? 어? 제 드랍십 보신 분 아 여기있네 건물 어디다 짓지? 지을 데가 없어 이제 큰일이네 어어어 죽겠다 안돼 안돼 지워야돼 지워야돼 어어어어 됐다 큰일날 뻔했군 칩칠 사나와라 스바 초코먹고님 안녕하세요 쓰레기나오네 꼬피장인아이님 안녕하세요 칼 횡룡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자꾸 바꾸는 것 봐 난 스테이지 뭐죠? 업그레이드가 2300원이나 필요하다네 이제 여기 끝에 뮤탄이 나오는지 좋다고요? 내가 알기로 레벨 30에 다른거일걸? 그 다음 스테이지 마니마뽀스는 아 마니마뽀스예요 마니마뽀스라는데 힘냅시다 여러분 오 맵린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도 오신겸에 주요정관 즐겨줄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좀 부탁드릴게요 미소담비가 업그레이드 미소담비가 업그레이드 미소담비가 업그레이드 이미지가 지금 675래요 이제 아주 떨어집니다 음 완벽하군 키로군님 안녕하세요 가답네 내가 못닫고 죽는것 같은데 내가 못닫고 죽을것 같애 왠지 그런느낌이야 왠지 많은사람들이 죽을것 같애 아 좋아 업굿 미네랄로 가자 마지막 세이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이집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요 마지막 세이집이라잖아 힘냅시다 여러분 저 서플라이 안지어요? 안지나보네 10 20 끝 좋아 가자 마지막 세이집이다 힘내자 얼른 준비하고 자 갑시다 오늘 깨게겠네요 죽어 이 새끼야 난 이거 깨겠어 아비들은 따라가고 우와 방어 250이다 됐다 그 다음에 잡을래 새끼 어딨노 도와주러 갈게 이건 깨야되니까 도와줄게 난 잡는데 미안한데 나는 잡아 난 잡고 이미 동중 자 어디에 도움이 필요할까요? 중앙아 너도 도우러 가 이제 생은 처음이다 유튜버보다 어 안녕하세요 이힝이형이형님 안녕하세요 은조흔도지님 안녕하세요 어디야 죽을때가 어디요 죽을때가 어디요 빨리 가야겠소 자 그 다음 누구 잡아야되 깼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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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깼다아아아아암 나의 캐리다아 깼다 깼다아아아 크흡 깼다 이걸 깼어 역시 나의 캐리군 크흐흐흐흐흐흐흐흐